4시 절기는 정월 대보름이 지났으나 낮은 매우 춥습니다. 영하 8도 내지 10도를 아우르고 코로나19는 몹시 창궐하여 사람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매우 따뜻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는 도저히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미도에서 영종도까지 배를 타고 바닷길을 한번 건너보기로 했습니다. 갈매기를 벗어나봤죠. 운가가가야 하지 0.1 Sayfax 한 찬건 인증 아니에요 카드 기rijoss 이들 내가 würde게 보기로 해요 여의 바깥으로 점검을 참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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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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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